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윤입니다. 마녀숲이 열린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다가오는 공식대회 이후 밸런스 패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재빠른 패치입니다. 음... 블리자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환영할 만한 천사가 아닌가 싶네요. 패치는 다음주 수요일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내용은 야생을 위한 패치입니다. 나가 바다 마녀의 비용이 5에서 8로 증가했습니다. 나가 바다 마녀 덱은 한 번에 거인을 3회장씩 내는 말도 안되는 필드 구축을 보여줬었습니다. 날빌 덱이었죠. 그로 인해 야생을 플레이하는 재미가 좀 떨어졌었는데요. 그에 대한 너프로 보입니다. 이번에 고대신이 야생을 가면서 간접 상향을 받은 소환사의 코스트가 1 증가하였습니다. 제압기가 부실한 직업 입장에서는 6턴에 나오는 10코스트 하수인 처리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현재 랭크를 주름잡는 소환사 드루이드의 힘이 살짝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둠의 서약의 생명력 회복량이 8에서 4로 감소하였고 지배당한 졸개의 비용이 5에서 6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나리도 같이 너프되기를 좀 바랬는데 아무래도 전설 카드 너프로 주는 1600가루가 좀 아까웠지 않을까? 이로 인해 어그로도 잡고 컨트롤도 잡는 흑마의 기세가 그나마 좀 꺾였고요. 다른 컨트롤 덱도 1티어로 올라올 여지가 좀 보입니다. 긴급 소집의 비용이 4에서 5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덱 하나를 없앨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패치입니다. 짝수 성기사의 존재 이유와 같은 카드의 비용이 홀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환사 드루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흑마의 기세가 꺾일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해당 덱이 티어덱에는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짝수 성기사는 티어덱 리스트에서 자취를 아예 감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패치는 퀘스트 도적에 대한 너프입니다. 4와 5는 차이가 큰 편입니다. 이제 젠멍울 괴물 같은 보편적인 오체력 도발을 뚫혀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지불 모독이나 불기 등 같은 광역기에 정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컨트롤 매치업도 8대2에서 6대4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는 이거 블리자드 답지 않은데? 싶을 정도로 빠르게 실시됩니다. 매번 블리자드의 느린 패치와 야생을 똥통 취급하는 모습에 혀를 찼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이번에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확장팩은 최악을 갱신해왔고, 이는 가제잔에서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앞으로 하스스톤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분만 더 믿어볼까 합니다. 하스스톤은 저에게 인생 게임이기도 하니까요. 이상 5월 15일자 발표된 내용에 대한 패치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